여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옆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벤츠들을 이곳에서 전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실게요 신형 CLS가 보이고요 이 모델은 신형 CLS 450 포매팅 모델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이랑은 좀 달라요 실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인테리어는 그냥 S 클래스입니다 다를 거 없고요 뒷좌석 대략 이런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뒷모습도 예쁜데 특히 리어램프가 못생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CLS 455 이렇게 넓대대한 리어 팬더 아주 바람직하고요 이 모델은 AMG 패키지가 들어가서 휠도 이렇게 AMG 휠이 들어갔고 신형 CLS가 가장 볼만했고 나머지들은 국내에서도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